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 거라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 아이고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오늘 나란질러 굳어가지고 그냥 사대상신이 막 쑤셔 죽겄는디 오늘 뭔 일이 있으려고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그냥 이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는가 모르겄네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이런 날이면 어느 놈이든지 나한테 와서 뭘 달라든지 뭘 어디로 왔던지 하는 놈이 있으면 그냥 이 다리몽생이를 그냥 착 분지러버릴거니 나는 아이고 매야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소인 무난이오 형님 걔 뉘시오 형님 동생 흥보로 쏘이다 흥보? 예? 컴온 흥보 흥보? 작년에 쟁기지고 도망간 놈은 청보고 재작년에 호맹이 들고 도망간 놈은 흥본디 흥보? 금시초면인디? 아이고 형님 정령 저를 모르시겠습니까요 형님 함자는 놀자 보자요 아우 이름은 흥보 아닙니까요 흥보? 예 끼어보시오 내가 오대자 독신으로 저러시 내려오는 줄을 산척동자가 다 아는디 형님이라니 당신 길 잘못 들었어 자 넘어 동네로 가보시오 예 형님 피나이다 피나이다 그저께 하루를 굶어진 처자가 그저께 하루를 굶어진 처자가 그저께 하루를 굶어라 그저께 하루를 굶어라 흥보검이 굶어진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그저께 하루를 굶어진 처자가 그저께 하루를 굶어진 너 사하 운명하길 없이 죽게 가더니 형님 덕태그 살거지다 벽가 되거든 한삼만 주시고 살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그또져도 저한 죽이가 싶거든 몽금전의 살기로 장단하러 주시면 죽게 된 자식을 살고서 제발 넌 분을 살려줘 형님 음 니가 바로 그 흥보냐 네 형님 너 참 북상하게 되었다 그러면 흥보야 네? 너 기왕 건너온 김에 보리나 좀 타갖고 갈래? 형님 보리는 곡식이 아니고 뭐일까 많이만 주면 좋죠 흉년 곡식으로는 보리가 쌀보다 늘려먹기는 훨씬 낫지라 그러지 아유 이놈 늘 구워먹는 데는 이골 낫구나 그려 그러면 보리나 좀 타갖고 가 마당쇠야 곡관문 걸어라 오늘 한 놈 시클놈 있다 에이 이놈 흥보놈아 하늘이 살아낼지 제가 정한 문복 잘난 놈은 부자되고 못난 놈은 가난허지 내 이리 잘사는 하늘이 주신 내 목이지 이 목을 뺏었느냐 이 게다가 떼쓰자고 26년에 논곡 달라둥물방울 흩뿌리면 이 잔 꾀엔 돼서 그려 편섬 주자 헌들 바닥에 가리 노적 다물다 물이 쌓였으니 이놈 주자고 노적 헐며 돈냥을 주자 헌들 옥당만 용불개가 가닥가닥이 환을 기여 떼돈이 들었으니 디놈 주자고 갯도 놀며 싸레기 주자 헌들 황깨백개 수백마리 꼬꼬여꼬 퐁퐁으니 니놈 주자고 다 굶기며 찌개미나 몸금겨나 양단간에 주자 헌들 새끼잇나 남케델이 쿵쿵히 꼬대다르니 니놈 주자고 개굶기래 니놈 주자 찻살기 내 몸이요 못살기 너 네 팔짱니 아참 이렇게 찾아와갖고 나를 못살게 아이고 다리 버렸어 형님 못살기 있었냐고 왜그려 왜그려 아이고 징그러 죽겄어 징그러 죽겄어 내가 아주 형님 살찌 치지 말고 살찌 중지 등질로 너여 아주 박살 죽여줘 찌리 산 호랑아 밖의 몸으로 가더라 밖의 몸으로 가더라 굶주리에도 나는 싫고 세상을 살기도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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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멘